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징병제 문제를 하겠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남성 징병 대상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재력은 없는 것이고 그럼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남자들이 부족하면 여자들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전투병과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후방에 지원부스의 여성들이 참여한다 그렇게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 벌리는 걸 보면서 남자들하고 대당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여성 징병제 문제는 앞으로 아마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이 남자 청년들이 줄어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치가 지금 보니까 한국은 아주 심각하네요. 지금 연간 한 26만 명 입대자가 지금 필요한데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2만 명이니까 2025년부터 벌써 4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현재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그걸 21개월이나 24개월 등으로 순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무기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뭐 누가 하겠습니까 모병제는 아니면 용병을 쓰겠습니까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성들이 힘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노르웨이나 북한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도가 여성을 징병을 하지 대부분 나라는 남성을 징병 대상으로 삼지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 징병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가 고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니까 청년들 숫자가 진짜 많이 줄어드네요. 이런 테이블만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청년 비율이 1990년도에 총 인구 중 청년 비중이 아마 19세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1384만 명 총 인구 가운데 31.9%를 차지했는데 그게 지금 2020년도에 20.4% 1021만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시계일 자료를 그냥 출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30세에서 34세 정도가 2000년 내년 18.7% 정도가 미혼인데 지금은 절반을 넘네요. 56.3% 정도가 미혼 비중인 겁니다. 이제 장기 불황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일본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죠.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그런 남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배우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든 40대하고 20대가 결혼하는 그런 현상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양은 거의 30% 정도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전 같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했어야 될 시기에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크네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통계조사에서 발표가 됐는데 국책연구소에 있는 한 분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항이나 군대에 입대할 청년층이 없어질 것이고 노동시장에서도 인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을 다녀오신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만 일본에서 오래된 그런 식당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본이 간 길을 우리가 거의 그대로 따라가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고 가장 먼저 이렇게 징병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성분들 있지 군대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계평등이라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 내에 여성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었거든. 남녀가 구부름 없이 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렇게 두고 보니까 마침 2021년도에 이스라엘 대사가 여러분들 인터뷰를 한 게 나오네요. 아키바 토르 당시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주 아주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모두 장교로 전역했고 두 달 모두 4년 넘게 복무했고 서양 기준으로 보면 훨씬 늦게 대학 교육을 받게 됐지만 시생당했다는 생각 같은 건 없다. 이게 참 이스라엘 군에 갖고 있는 강점인 거죠. 그만큼 군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의무복무기간은 남성 2년 8개월 여성 2년이고 물론 또 여성들 가운데서는 임신 때문에 여러분들 임신이나 종교적인 사유 때문에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면 여성 가운데 50% 정도가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도 똑같이 그 의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상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인상적인 어제는 저는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은 휴전기간이니까 조금 시간 있고 하니까 함께 어울려가서 노려보려고 그냥 그렇게 축제처럼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저 트위터에 여러분들 한번 올렸는데 어떻든 싸우려고 하는 의지 지키려고 의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대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국은 왜 군사력 절반을 버리고 있냐 왜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넣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에 대한 상당한 책을 한 권장으로